국세청이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비 사업자의 창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 등록 통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 등록 현황을 업태별,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창업이 빈번한 30개 생활 밀접업종 사업자 현황은 별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현황은 매달 말에 두 달 전에 사업자 등록 현황이 공개되며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전 업종별 사업자 등록 현황을 1년에 한 번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시군구 구별 없이 대괄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